아 이 파 전문가가 키운 파맛이 정말 궁금합니다. 아 전문가가 쑥스럽구만요. 아 이건 뭐예요? 아 풋마늘. 아 마늘. 네 이것도 해먹으면 맛있어요. 봄이 오니까 자연인의 텃밭에도 먹을 게 지천입니다. 시장에 다녀오지 않아도 바구니 들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곳곳에서 그냥 온갖 먹거리를 만날 수 있죠. 심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캘 때 이렇게 캘 때 마요. 오 마. 대파와 함께 마도 농사지어본 경험이 있으시대요. 나와. 나와. 계란. 알랐는데. 알랐는데. 이건 청계란. 청계. 알. 이거는 골프공. 다 이 골프공을 넣어놓으면 알같이 생겨서 거기다 계속 놔둬요. 여기는 지금 자연부화 품고 있는 중. 단독으로 분리를 지켜놔야 다른 닭들이 여기 가서 알을 안 낳고 동아리를 자연부화시켜. 21일 만에 딱 깨놔요. 달걀도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. 다 이 골프공을 나눠lling 물üne 말아주 authors에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. 달걀 Report도 필요할 Been 세상에 Rem ANaina Agency 보다, 그 와이앰부ים 약착유할 세 égal이ころ 같으면 좋egen 보다 여기 금지 경험 항력 활동하다. 조금은 comparable 활동하는 부분에 들을 수 있고 다요. 트 flock어. versusim. serait lá forth injustvel 베로 하Martin 갈까 너일 나의 긴. 감사합니다.